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효석입니다. 성공한 쇼호스트분들을 만나서 선배가 후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소훈 쇼호스트를 스마트폰 같다, 이소훈은 스마트폰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소훈 쇼호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아이폰이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기에 TV도 들어가고 컴퓨터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갔죠. 이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우리 이소훈 쇼호스트는 이소훈 쇼호스트만 부르면 다 되잖아요. 더 이상 부를 게 없잖아요. 혼자 다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제가 혼자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다. 맞았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폰 쇼호스트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신조를 저한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쇼호스트의 이상을 본인이 이름을 져줘서 사실 저작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올 인 원 쇼호스트. 네, 올 인 원 쇼호스트.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올 인 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하나로 한 사람이 다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소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소훈 씨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앞에서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한 20년 이상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쇼핑몰을 인터넷에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그렇게 뜬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도전을 하게 돼서 지금은 쇼호스트로 또 라이브 커머스 강사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올 인 원 쇼호스트로서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방송하고 여기 노트북이 옆에 있잖아요. 저는 그냥 입만 떠들었고 우리 이소훈 씨 호스트가 영상도 틀고 자료면도 틀고 상세페이지도 보여주고 혼자 이 마우스로 이거 방송을 다 한 거예요. 아이고, 스승님이 가르쳐주셨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이 스튜디오에. 우리 둘밖에 없어요. 때로는 저도 없어도 되죠. 혼자서도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거를 바리바리 싸서 어디서든지 좌판 열듯이 쫙 열면 거기가 스튜디오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야외에서도 가능하죠. 인터넷만 들면. 인터넷만 들면. 요즘 뭐 핸드폰 인터넷이니까. 맞아요. 이거 테더링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재가 많지 않고 또 제가 그런 인재들을 원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빨리 배워주셔서 성공했습니다. 자, 이소훈 씨 호스트는 언제부터 씨 호스트 활동하신 거예요? 아, 저는 34살 때 이 씨 호스트 학원에 문을 두드렸어요. 네, 그것도 김효석 아카데미로. 가면서 몇 년 전이야 그게? 그럼 벌써... 나이 나오나? 얘기하면 안 될까요? 10일... 네. 하여튼 10년 더. 네, 10년 더 됐는데. 제가 그때는 사실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약간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늦었지만 빠른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34살에 직장 다니면서 한 번 딱 여기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김효석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근데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나이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나이긴 해. 네. 그 당시 지금은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34세가 거의 막차 나이에. 막차. 네. 그리고 그때는 게스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게스트를 권유해야 될 나이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쇼호스트보다는 게스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해보자. 그때는 저는 쇼호스트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국제위 아나운서나 국제 프리젠터를 좀 준비를 하면서. 또 배운 건 써먹었네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프리젠테이션 할 때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라이브 커머스를 알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들은 게 누구나 쇼호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인연을 기억하고 여기를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왔어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냥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타임이 잘 맞춰서 오셨어요. 네. 옛날에는 3년 전만 해도 내가 공부해서 쇼호스트 합격을 못하면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차림은 되잖아요.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라이브 커머스 창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고 이걸 또 알려줄 수도 있고. 네. 벌써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후배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머스에 많은 분들이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재밌고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쇼호스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수업할 때 몇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죠? 세 가지. 세 가지 정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 쓰리와이. 그럼 그런 방법으로 쇼호스트의 매력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세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이걸 뽑고 싶어요. 일단 TV 홈쇼핑에 쇼호스트가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모바일 전문 쇼호스트가 있다면 모바일 전문 쇼호스트는 매력이 첫 번째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래서 CEO도 예전에는 게스트나 이런 게 출연하셨다면 이제는 쇼호스트로 직접 방송할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한 누구보다도 제일 애정 있는 게 CEO분들이시잖아요. 직접 만들었고 기획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뢰성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고객님들은 바로 질문 직답, 질문에 대한 해답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 그게 바로 우리 또 라이브 커머스의 그 쇼호스트의 매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홈쇼핑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하는 PD가 또 기획하시고 또 스타일리스트가 꾸며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기획할 수 있다.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이 라이브 커머스의 쇼호스트의 매력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무대 세팅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대신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프리즌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프로듀싱도 제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고 매력이고요. 마지막 매력은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진행만 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하나하나 더 기술을 일으켜서 기술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거. 그래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쇼호스트가 바로 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의 매력.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맞는 게요. 아이폰을 단순히 사진이 예뻐서 쓰는 분도 있지만. 이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앱들이 사실 안드로디 폰드가 훨씬 좋거든요. 다만 좀 불편하고 내가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진만 찍지 말고 어떤 쇼호스트는 진행만 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그거를 정말 쉬운 도구로 활용하는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폰 맞아요. 아이고 이런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100% 200% 쓰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배웠고요. 진짜 저는 정말 잘 가르쳐주신 게 일단 첫 번이고요. 제가 김효석 쇼호스트 아카데미에 온 이후에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세요. 저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줘서 제가 제대로 배우게 돼서 지금 올인원 쇼호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자꾸 얘기하죠.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하셨는데 그럼 라이브 커머스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은 실시간 소통 이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홈쇼핑도 참 좋은데 여기에 라디오의 기능을 더 가미해가지고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할인도 받고 혜택도 받지만 기업 측에서는 정말 아주 단시간 1시간 내에 몇 천명까지 몇만명까지 바로 홍보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실속과 많은 분들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냥 궁금증이 확 회사되는 요게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비대면 시대에 사람들이 답답했었는데 쇼핑은 가고 싶은데 그게 안됐을 때 쇼호스트가 대신 만져주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얘기해줬을 때 그렇죠. 소통이 되잖아요. 또 해달라고 해줘요. 입어보세요. 66 사이즈 입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입거든요.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진행을 하셨는데 좀 재미난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아, 최근에 제가 쿠팡에서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친환경 신소재 금속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샘미포토. 네, 샘미포토라고 하는 아이디어스의 입점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몰도 갖고 있는데 쿠팡에 입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도 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벤더랑 크리에이터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특이하게.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상품이 뭐냐고 물으셔서 핸드메이드로 친환경 신소재 금속으로 액자나 그립톡이나 여러가지 포토를 넣어서 만드는 핸드메이드 작품인데 그러면 크리에이터로서 또 벤더로서 아예 콜라보를 해서 기획전을 해보자. 이렇게 역제한을 주더라고요. 아, 기획전. 역제한을. 오히려 쿠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원래 매니저님이 크리에이터 관리하시는 분인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역제한을 주셔서 감사했죠. 네, 그래서 쿠팡 본사에 조만간 가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중점을 두셨던 건 이런 프로듀싱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쇼호스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쓰죠. 네, 그래서 OBS 프로그램을 제가 프로듀싱하면서 쇼호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고구마, 해남 고구마랑 전라도 김치를 제가 방송을 했는데 아, 방송을 했네. 그 업주분이 보시고 쇼호스트가 대부분 핸드폰 하나로만 방송을 하는데 이게 막 영상도 나오지, 자막도 막 날라다니지. 네, 맞아요. 고퀄러티의 방송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PD를 불러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렇죠. 인건비 들죠. 근데 혼자 다 하니까 바뀌죠.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이미지 같은 것도 웹디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쇼수도 없다. 앞으로 얘만 써라. 얘만 써라. 이렇게 관계자한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라이브 커머스에 열심히 유입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기술이나 기능을 저는 제대로 익히시면 더 그만큼 각광받으실 수 있고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용기 내서 쇼호스트를 하시면 또 이게 밴더와 크리에이터가 같아지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차별화 전략, 그게 브랜딩이잖아요. 브랜드라는 건 남과 달라야 되는데 그게 또 비주얼적으로 다양한 영상과 사진이 나가면 덜 지루하고 그걸 보는 클라이언트들은 뭐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더 있어 보이고 매출은 별로 안 담아도 그걸로 만족을 하는. 다시 또 써주시고. 그러니까. 그럼 또 매출이 오르고. 또 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응이 좋았던, 매출이 좋았다거나 이런 제품은 어떤 게 있었어요? 아, 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제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에티라는 제품입니다. 미용 경력 30년 이상 되신 미용사분이 대구 동성로에 있는 미용실인데요. 여기서 만드신 이 실크 클리닉 트리트먼트를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이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도 상세 페이지 클릭을. 그렇죠.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명 들어와도 상세 페이지는 한 명밖에 안 눌러요. 나왔습니다. 그 정도 누르셔도 그래도 많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방송했을 때 6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거 기억나네요. 제가 그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카운트가 올라가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인 본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눌렀다니 가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가게 안에 들어오면 또 사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100명이 보고 있는데 60, 70명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야 20%예요. 근데 60% 넘게 찍었다는 건 그러면 모든 방송이 그러냐. 안 그래요. 다른 쇼수도 이 방송 했는데 60% 넘긴 사람 못 봤어요. 네, 쉽지 않죠.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정말 60%를 찍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들어오시니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매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런칭 방송의 기록을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졌어요. 아이고. 아직도 안 깨졌어요. 물론 8번밖에 안 됐지만 본인이 깨셔야죠. 아이고, 그러신가요? 본인밖에 못 깨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 제품이나 이런 업체를 컨택할 때 이게 라이브 커머스는 좋은 게요. 일반 쇼호스트는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해 하면 무조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후배는 닭을 못 만져요. 아. 먹지도 못하고. 아, 못 만지시는구나. 꼭 이 냄비 방송이나 뭘 요리 방송을 하면 꼭 닭이 있거든요. 닭이 있죠. 너무 싫어해요. 어어, 어떡해, 어떡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닭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그 방송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정인데. 제가 못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그 기업체와 제가. 아, 대표님하고? 네, 소통.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못 먹어야 했을 때 못 먹는 걸 인정해주고 다른 제품. 아니면 저는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웹디자인, 프로듀싱, 쇼호스트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참. 생선 잘 못 먹는데 어탕방송. 어탕방송. 어탕방송도 제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국물 이런 거 정도만 먹는 걸로 말씀을 드린다. 이걸 어색으로 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통을 솔직히 하고. 그쪽에서도 또 이해해주시고. 그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저한테 먼저 얘기했잖아요. 저 생선 못 먹는데 어탕방송해요. 그래서 잘 먹는 후배 이렇게 연결해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봤어. 그랬더니 야, 정말 요런한 게 국수를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나 먹는 줄 알았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막 먹을 듯하면서 얘기하다가. 먹을 듯. 야. 야. 다 보셨구나. 특강훈장. 아, 예. 나는 알고 보니까 알지. 모르면 엄청 먹는 줄 알 거예요. 들었다. 그러다가 뭐. 아, 얘기하다가 막 치면 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못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사람 옆에 데려다 놓고 먹습니다. 먹이고 자기 얘기하고 들었다, 들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걸 이해해주시고. 네, 이해해주시고. 또 그거를 제가 커버할 수 있도록 소통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이해해주실 때. 그래서 고객과의 소통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라면 또 업체와의 소통이 또 시호스트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네. 네, 저는 시호스트를 고르실 때는 요거를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과나 칼라틴을 올려주고 비용은 좀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호스트. 가성비네, 가성비. 네, 가성비죠, 가성비. 그래서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진행만 하지 않고 이렇게 웹디자인도 예쁘게 해주고 또 프로듀싱도 할 수 있냐. 요거 좀 보시고. 명령이 됐다고 자기한테 원하는 얘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을 만드시는 것도 쇼핑몰이 없으신 우리 기업체분들이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등급이 있어야 라이브 방송이 되는 그런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쇼핑몰을 갖고 있냐. 네, 쇼호스트가 갖고 있냐.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할 수 있게. 그러면 채널을 하나 더 늘리시는 효과도 나고요. 매출도 더 늘어나실 수 있는 그런 판매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성과 내는 쇼호스트인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60%. 60%. 상세페이지 클릭률, 곧 매출. 결국 본인이란 얘기야. 나밖에 없다. 아이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2의 이소호스트를 앞으로 많이 만들 테니까 어차피 혼자 나 방송 못해. 맞아요, 맞아요. 본인 몹이 하나인데. 맞습니다. 후배들 많이 키우실 거고. 그럼요, 그럼요. 제자도 많이 키우실 겁니다. 어디서 배우셨죠? 김효석 쇼호스트 아카데미에서 배웠습니다. 네, 다른 데 안 갔고요. 10년 전에 왔는데 또 왔습니다. 이제는 제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럽니다. 김효석 아카데미 배우셨는데. 네. 저희도 대행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행하시죠. 대신 좀. 네. 저를 팔아주세요. 아, 네. 아이고, 부담을 주신 박사님 진짜. 네, 그러나. 내 입으로 내말 못하네. 네, 그냥 간증만 할게요. 대신 팔아주세요. 진정한 간증. 제가 10년 전에 34살에 여기를 딱 왔을 때 저는 위층에서 아마 하셨죠? 네, 맞아. 선층에서 하다가 넓혀서 내려온 거예요. 넓혀서 내려오셨죠. 근데 제가 이따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카메라 테스트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김효석 박사님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그 영상을 집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나 지금도 보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그때 해주시던 멘트가 너무 조혹 같았고요. 특히 성함을 걸고 해주시는데 이 성함을 세상에 그때만 잠깐 걸고 그다음에 끝이 아니라 20년 후에도 제가 왔는데 그대로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1년, 5년 버티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10년 버티려든 박수 쳐야 돼요. 그것도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그렇죠. 비싼 건물에서. 네, 아니면 장소를 옮기셨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20년 이상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많은 쇼호스트들을 배출하셨다. 그냥 저는 그걸로 말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가야 되는 곳은 여기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계속 그 광고를 보내주셨던 거를 제가 어느 날 보고 확 와닿아서 1인 홈쇼핑 과정, 라이브 커머스 과정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꾸준히 정말 제대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강사진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런 곳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을까요, 여러분? 많아요, 많아요. 김효석 쇼스터 아카데미입니다. 10년 전에 갔던 그, 다시 돌아오는 그곳, 왜 그럴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오셔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 뭔지 모르겠다. 여기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쇼스터, 여기입니다. 제2의 이서원 쇼스터가 되고 싶으면 오시면 해드릴게요. 근데 똑같이 하진 못하실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는 자세 되게 좋아요. 잘 가르쳐 주셔서. 언제든지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면 제가 연구해서라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분 좋은 건 꼭 내가 아는 것만 물어봐. 내가 너무 기분 좋아. 나 진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고 헤맬까 딱 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말, 정말 셀러브레이딩, 연예인이신데 저같이 그냥 품내기 쇼스터 왔는데도 하나하나를 정성껏 가르쳐 주실 때 제가 이 감동을 잊지 말아서 어디라고요, 여러분? 김효석 쇼스터 아카데미입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계획이나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예, 저는 우리 스승님 김효석, 우리 박사님이 알려주신 그 기법 그대로 제가 이렇게 올인원 쇼스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다 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쇼스터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올곧해 지금 주제로 책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쓰고 있죠. 네, 쓰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쇼스터,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노하우를 나누겠다는 마음이거든요. 나만 잘 되겠다, 이거 나만 해야지라면 책을 안 쓰실 텐데 워낙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해요. 잘 되실 거예요. 스승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배운 거를 나만 갖지 말고 저도 이렇게 이소우님을 가르쳐주면서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도 많이 배웠고 이 성실성과 준비성, 세상에 인터뷰하는 게 대본 다 써갖고 온 거예요. 와, 저는 안 쓰거든요. 안 쓰셔도 잘하시니까. 안 쓰시는데 반성 많이 했고요. 준비하는 자세, 저도 초심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청추러람, 청어람 할 수 있는 충분한 친구여서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존경하는 제자여서 오늘 인터뷰 너무 행복했습니다. 쇼호스트가 꼭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경쟁력이 있으셔야 되고 나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어나가시는 이소우 씨 호스트의 앞길을 뒤에서 열심히 밀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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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